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디어 조미든 바랭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계시죠. 아무쪼록 조속히 이 상황이 좀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코로나19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신천지 문제입니다. 31번 확진자 이후에 신천지를 중심으로 대거 확진자가 발생했고 신천지의 부적절한 대응들로 인해서 여러가지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이제는 전국민이 신천지를 알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신천지 관련 많은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보도들 중에는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번 정리해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오늘은 뭔가 특정을 터뜨린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내용을 전달을 하기보다 그리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련의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조명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시각을 가지고 좀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라는 논의들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서론이 길었고요. 소위 찐들이라고 하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분들 모시기 위해서 밤에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신천지 문제를 오랫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취재 연구하신 세 분을 모셨는데요. 전 CBS 대기자시고 현재는 YTN 뉴스가 있는 전역 진행자이신 변상욱 대기자님 그리고 종말론 사무소 윤재덕 소장님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 엄승욱 총무님을 모셨습니다. 한 분씩 돌아가면서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상욱입니다. CBS에서 신천지 대책특별 TF팀장을 맡았었고 이단 사입이 취재 단장을 맡았었고 CBS를 퇴사하면 이런 일은 없을 걸 줄 알았는데 갑자기 CBS 있을 때보다 더 핫하게 신천지에 끌려다니고 있는 일명 신천지에 빠진 사람 변상욱입니다. 아 신천지에 빠진 사람? 남들이 그렇게 부르던데?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윤 소장님 소개 한번 해 주시죠. 네 종말론 사무소 윤재덕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사실 여러 가지 신천지 관련된 제보들을 많은 언론들에 제공하시면서 지금 한창 바쁘게 지내고 계시죠? 가장 바쁘신 인물. 네.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 엄승욱 총무입니다. 저희는 2005년도부터 인터넷 바로 알자 신천지라는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해왔고요. 오프라인 활동은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했고 온라인 활동은 바로 알자 신천지로 활동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새로운 내용을 이야기한다기보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리고 향후 신천지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시간의 순으로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의 차원이라서. 그래서 우선은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오랫동안 신천지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취재하시고 연구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랫동안 신천지를 바라보신 입장에서 신천지를 좀 어떻게 정의하시는가. 신천지를 처음 접한 것은 저도 2006년. 그때는 이단 사이비라고 하는 종교단체와의 싸움이 CBS가 나름대로 역사는 있고 경력도 있지만 좀 너무 낯설었어요. 신천지라는 단체가.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됐던 건 이단이라고 불러야 되는 건지 사이비라고 불러야 되는 건지. 이 과정. 어떻게 보면 전도관 쫓아다니고 장막선전 쫓아다니고 할 때부터로 친다면 그때는 사이비는 분명 아니었고 1984년이 정확한 날이라고 하는 건 논란이 있지만 1984년에 신천지가 출범할 당시의 모습은 그러면 사람들을 기망할 목적으로 만들고 기망할 프레임을 짜서 제시한 사이비였냐라고 할 때 지금까지의 결론은 좀 찌질한 이단에서 시작했는데 사이비로 흑화되고 있는 중이 아닌가라는 것이 나름에 맞는 정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흑화되버린 그런 집단이라고 여기고 있죠. 자기도 이만큼 커질 줄 몰랐다라는 건가요? 이만큼 커지고 이만큼 거짓이 더 포션이 넓어질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하긴 워낙 거대 집단이 됐으니까요. 저도 언론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실은 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어 선정이 되게 어려웠어요. 사실 그렇죠. 이거를 사이비라 부를지 이단이라 부를지 신흥종교라 부를지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하면 여러 가지 경험에 빗댄 느낌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대중들은 시청자분들은 어떤 단어 하나를 가지고 그 전체를 규정해야만 하는 그런 제약이 있다 보니까 용어 선정이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종말론 사무소 안에서 이걸 유사 기독교로 할지 신흥종교로 할지 언론에서 어떤 단어를 쓸지 고민하다가 저희가 좀 한 건 신흥종교인데 저희가 신흥종교라는 말을 쓸 때 어떤 의미로 이걸 사용하는 것이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의 형태 겉으로 보기에는 모습은 종교예요. 또 모습은 기독교예요. 사람들이 정말 올바른 종교를 찾고 싶어하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열망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막상 신천지에서 경험하게 되는 건 비종교인 거죠. 사실 종교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인 거고 기독교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인 거고 그래서 기독교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기독교가 아닌 혹은 더 넓은 범주에서는 종교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종교가 아닌 것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써 신흥종교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신흥종교라는 말을 종말론 사무소에서 썼을 때 아,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 같지만 사실 속내가 종교가 아닌구나. 사실은 타인에게 자신의 정책성을 감춰서 또 포섭을 할 때 또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을 속이는 것 자체가 종교의 가치와는 거리가 되게 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단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사이비라는 단어들도 그렇고 언론에서 사용하게 된 계기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구원파 같은 단어도 굉장히 안 쓰다가 세월호 사건 이후로 공공연하게 사용하게 됐잖아요. 그런 어떤 정의들을 좀 올바르게 내리고 시작하는 것이 이 문제를 접근하는 본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신천지를 종교적인 개신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단이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이제 개신교 입장에서 본 거고 또 개신교에서 정의한 것도 보면 어떤 교단에서 보면 신학적 비판 가치 없음 이렇게 했습니다. 신학적 비판 가치가 없다는 것은 이단의 범죄에도 들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했다고 보고요. 신천지에 대해서 사이비 종교다, 유사 종교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반국가적 단체다 또 이런 표현도 하고 있고요. 다양한 표현들은 다양한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양한 입장들을 우리가 좀 종합해 볼 수도 있고 또 분석적으로 볼 필요도 있고요. 신천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천지가 정통이겠죠. 그런 입장들은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하지만 보편적인 입장 그리고 어떤 상식적인 입장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면에서는 저희들은 이렇게 좀 규정하고 싶습니다. 종교를 빙자한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 집단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가 설명을 하면서 왜 반국가적이라든지, 왜 반사회적이라든지 왜 범죄 집단이라고 지칭을 하는지를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 같은 경우는 늘 항상 외치던 현행법만 제대로 집행돼도 신천지는 존립할 수 없는 단체다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우리가 신흥종교, 이단, 사이비 여러 가지 것들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단체가 교세를 굉장히 키운 건 확실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세를 갖춘 이단, 사이비 신흥종교단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윤 소장님 지금 신천지가 여러 가지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정확하게 얼마로 봐야 됩니까? 신도수를? 그러니까 이제 기자분들도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신천지는 작년 말부터 교세가 30만이 돌파할 것이다 라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했었고 주요 일간지들에서도 이제 광고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신천지가 자신들의 명단, 교인 명단을 공개하면서 그 숫자를 공개하면서 30만이라는 걸 염두를 했을 것 같아요. 교인들이 그걸 듣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7만이라는, 6만 5천이라는 그 허수, 사실은 없는 숫자인데 거기에 다량의 다른 사람들을 넣어서 어떻게든 지금 31만으로 맞춰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자분들이 이 31만을 그대로 써서 신천지 31만 신도 뭐 이런 식으로 교사를 쓰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제 사실은 없는 걸 자꾸 말하게 되면 없는 건데 좀 있게끔 느껴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31만으로 보면 안 되고 대변인이 최초 나와서 말했었던 그 수치가 저는 개연성이 가장 높은 가장 정확한 수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4만 5천을 얘기했거든요. 저희가 수치상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저희가 갖고 있는 종말론사무소가 갖고 있는 증거는, 근거는 작년 2019년에 대한 올해 총회. 그렇죠. 2020년 1월에 있었던 총회 자료인데 거기 보면 23만 9천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몇 달 지나서 2월이 되니까 24만 5천이 됐으니까 그 정도 성장 정도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열심히 교인들이 포섬에 나섰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23만 5천 중에 국내는 20만, 혹은 21만 정도, 그리고 해외는 3만. 그 3만 정도 중에서 중국 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2만 정도. 네, 2만. 이 정도로 보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나. 그러니까 가끔씩 이만희 씨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거짓 보고 하지 말라고, 막 호통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은 이 23만 신천지에서 했던 어땠던 총회의 그 숫자에도 혹시나 허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오르신 말씀입니다. 지파 간 경쟁이 과열화되어 있습니다. 또 이만희 씨가 이거를 부추깁니다. 그리고 이제 잘한 지파에게 상도 주고. 그러니까 저희가 총회에서 나온 자료를 갖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에 이제 작년이죠. 2019년도에 모든 상들을 요한지파가 다 싹쓸이 했어요. 그런데 요한지파가 가장 수치가 많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거짓 보고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이만희 씨한테는 상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파들 간에 부풀려진 수치가 다들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가 가장 개연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24만 조차도 사실은 그 안에 부풀려진 허수가 상당 부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나온 어떤 탈퇴자들의 증언이나 총회 자료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도 20만 이상은 되는 걸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신천지라는 집단이 어떻게 이렇게 20만이라는 숫자를 이룰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일반 의문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공무원이라든가 지금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황당무계한 교리를 믿고 있는 집단에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신천지 교세 확장의 동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교사회학적으로 흔히 얘기할 때 가장 큰 동력은 초창기에는 가짜 신학원. 역시 가짜 신학교라고 하는 게 맞겠죠. 지금은 자기들은 신학원이라고 부를 줄 모르겠지만 가짜 신학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광주에서 시작했다는 추수꾼 전략. 교회로 숨어 들어가는 전략. 대학생 청년들을 겨냥해서 신천지가 드디어 포교를 시작한 것. 당시 광주가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다른 집화들은 그때 돈벌이도 없는 젊은 애들을 데려다가 뭐에 써먹으려고 라고 비난도 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나 광주에서 성공하고 젊은 친구들을 데려오는 매뉴얼이 전국으로 확산된 걸로 봐서는 결국 추수꾼, 그 다음에 신학교, 다음에는 대학생 청년. 그 다음에 이건 평가를 해봐야겠지만 국제적인 전략을 쓴 게 신천지 교세 확장에 도움이 실제로 됐는지 돈만 많이 쓰고 요란만 하다가 그냥 끝난 건 이건 좀 평가를 해봐야 되겠는데. 여기서 국제적인 전략이라고 하면 해외 진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화운동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전쟁 종식운동 어쩌고쩌고 하면서 WARP 하면서 국제로 모으고 한 것. 그러나 다만 WARP가 아닌 그냥 HWPL이나 IPYG, IWPG 이런 것들을 상당히 기여를 좀 했던 느낌이 들고 교세 확장에. 그래서 단계별로는 그런 분기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관련 내용을 한번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그때 이제 신천지 포교 변천과 그 핵심 이렇게 진행을 정했었는데요. 저희가 조사한 방법은 인구 그래프를 만들어 보는 거였어요. 인구 그래프들을 쭉 꺾은 선 그래프를 만들어 놓고 포교 방식의 변화가 인구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신도수 성장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보면 예전에는 이만희 씨가 대형 경기장을 대관해서 요한계 씨로 강의를 하거나 대전의 신학원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미진합니다. 사회 안에서도 잘 드러나지가 않았고 그 당시 저의 삶의 경험을 비춰보더라도 신천지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변곡점이 어디에 있냐면 정확히 2000년입니다. 정확히 2000년이에요. 그래서 2000년부터 그 그래프가 급상승하기 시작해요. 그럼 2000년에 뭐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건가요? 모래학이 시작되었던 해죠. 그렇죠. 1999년 2000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타인을 속여서 그렇게 포섭하는 것을 교리를 가지고 정당화하고 또 그런 남들을 속이는 죄를 함께 공유하면서 내부적으로 단단하게 단결하기 시작한 시기가 2000년이고 그때부터 이제 인구가 엄청나게 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제 쭉 인구가 올라가면서 중간에 위기들이 있었거든요. 예컨대 2007년에 PD 수첩이 있다거나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CBS에서 방영되거나 하던 그런 위기들이 있었는데 그 위기들에 대해서 이제 신천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되게 대처를 잘했어요. 그렇죠. 외부의 적을 만들어 놓고 그 적을 통해서 오히려 내부를 규합시키고 그러면서 외부에서 어떤 근거를 갖고 어떤 비판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되게 잘 이용해서 오히려 그거를 역이용해서 성장 동력을 삼았다는 생각이 들만큼 그래프에 별로 변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에서 잠깐 꺾였다가 그냥 급상생세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봤을 때 일단 2000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부의 적을 만들고 제한된 정부 속에서 내부를 규합하는 이 조직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외부의 적을 만든 보통 이제 이런 단체들이 하는 게 확실하게 적군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낳게 되고 사실은 지금 이제 정광훈 씨 같은 경우도 늘 썼던 화법이 그런 화법이잖아요. 적군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만희 씨 기자회견 같은 경우도 자기를 왕건으로 비유를 했죠. 그런 지점들 그런 것들이 신천지를 좀 유지하는 축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안에 있던 친구한테 들어둔 얘기는 네, 네. 이렇게 이나라 저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나라 저 나라.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교인이 이 나라라고 얘기했을 때 혹은 우리나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천지 국가를 얘기하는 개념이겠죠. 우리가 반사회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칭하는지에 따라서 제가 다른 언론에서도 6천년의 암흑의 시대 속에서 마침내 최종적으로 생겨난 신전 국가가 신천지고 그게 대한민국 한복판에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방역 시스템에 너무나 큰 어려움을 야기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반사회적인 성향 자체가 이미 조직의 그런 특성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췄죠. 국세를 가지고 있고 국세를 가지고 있고 또 각 부처가 있고 또 국호도 있고요. 그렇죠. 국호도 따로 있고 국기도 있는 거고 사실상 국기도 있고 문양이 있죠. 연호도 사용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살려서 신도들을 규합시키는 어떤 하나의 통제체제, 통제 시스템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총무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신천지 교세석 확장의 동력 지금 유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잠깐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잠깐 부연해서 하세요? 네, 네. 뭐 두 가지 하세요, 왜? 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서 그런 말씀, 얘기하셨던 교세가 어떻게 변화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까지 왔던 과정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은 후에 대한 대비, 예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지점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에게는 그것이 위기지만 이 국면을 지나서 또 다른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그 점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또 이 나라, 저 나라 얘기하는 하고 그런 부분 있잖아요, 이만희 씨가. 뒤에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신천지에서는 대중 앞에 쓴 비유풀이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주고받는 싸인 이런 거의 일종이었던 거죠, 그게. 정치도 그렇잖아요. 이 정당 망할 것 같은데 아무리 소위 말하는 뻘짓을 해도 부동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동층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신천지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신천지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박멸됐으면 좋겠다,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단단한 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난 궁금한 게 오히려 유천순이라고 하는 본부인과 아들이 그 전통적인 지지층, 결집층을 묶어가지고 계속 유지를 할 거냐 아니면 이 지지층, 결집층 자체가 둘로 쪼개져가지고 뭔가 존재할 거냐 아니면 결집층이 꼭 수도권에만 모여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핵심 지지층이. 지방에 있는 지방 핵심 지지층은 지방이 뛰어갈 거냐 그래서 만약에 광주나 대전이 정말 그쪽 지역에 있는 핵심 지지층을 뛰어간다고 하면 나머지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중앙에다가 폭속되어가지고 부인과 아들이 함께 유지를 하는 건지 부인과 아들이 서로 세를 달리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결국 크게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규모보다는 훨씬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약간 중간 정도의 한 서너 개의 분파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다 떨어져 나온, 흩어져 나온 아주 작은 여러 개의 분파 이런 식으로 흩어지지 않을까 예를 들면 현대그룹은 사라지고 자동차 따로, 중공업 따로 이렇게 해서 몇 개 있고 거기에 밑에 하차 업체들처럼 자잘하게 붙어있는 조그마한 소규모의 신천지 비슷한 모임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죠 저는 한 가지 더 요소를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신천지는 뭐가 있었냐면 신천지는 사실 분파였습니다 그렇죠 분파였는데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분파였다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뭘 사용했냐면 분파의 정당성을 확립하고 이 분파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내러티브가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실상이란 이름으로 신천지에서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장막성전이 부패했고 거기서 뭔가 나와서 신천지가 생긴 게 요한계시록 이야기다라고 하니까 성경을 거기다 끌어다 맞추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우리가 사실은 신천지에 너무 함몰돼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용어를 막 쓰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분파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아류인 거죠 그러니까 배워서 나와서 하나 차린 그 개념이고 이제 아까 실상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의 삶과 그리고 신천지 역사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다양한 상징사건 비유에 때려 맞추는 것 그렇게 해석하는 것 그렇게 청취자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류들이 있는데 신천지 아류들이 있는데 그 아류들이 예를 들어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단의 계보 그렇죠 그 이단의 계보를 보면 일반인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이어져 내려왔구나라고 이제 인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교인들에게 이단의 계보가 곧 요한계시록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장막성전에서 이렇게 신천지가 빠져나왔으니까 그리고 신천지 이후에 지금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분파들 아류들은 이런 방식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의 붕괴를 지금 기뻐하는 아류들이 있습니다 왜 기뻐하냐면 이 신천지의 붕괴가 지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에 딱 덜어맞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적인 접근 신화? 내러티브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이단의 분파들을 정당화시키고 그 성장을 가속하게 하는 이야기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교리이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한국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코로나라는 것은 31번 전과 후로 나누어질 것 같아요 31번 확진자가 신천지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질 줄 몰랐던 신천지의 어떤 초기 대응 논란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초반에 2인 1조로 활동을 하라, 2개는 결국 포교를 하라라는 이야기였고 그다음에 대구 집회, 예배라는 표현을 제가 잘 쓰진 않지만 대구 신천지 그 예배 인원을 축소해서 보고한다든가 그런 신천지의 초기 대응이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시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왜 이렇게 초기 대응을 했을까라는 지점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질문들을 봤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왜 신천지 교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죠? 그렇죠 이거는 신천지 지도부에서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 사실은 신천지 교인의 정체성은 원래 그러했죠 그러니까 지도부가 신천지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정체성 자체는 타인에게 자신의 신천지 교인됨을 숨기고 그렇죠 또 이게 숨기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략이라는 그 포섭 방식이 갖고 있는 효율성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 지도부는 그 효율성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초기 대구에서 벌어졌었던 그 신천지 교인들의 대응을 보고서 너무나 놀랐지만 사실은 신천지 안에서는 그다지 놀랄만한 일은 아니었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신천지를 잘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저렇게 대응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지도부에서 뭔가 통제를 해줘서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떳떳하게 밝히고 또 문제 해결에 동참해주기를 기대했지만 신천지라는 조직 자체가 태생부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또 2000년에 그 모략의 포섭 방법을 통해서 급성장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강화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신천지 교인들이 자연스럽게 커밍아웃 하기를 기대하고 또 이제 어떤 협조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신천지라는 조직의 정체성을 포기하라는 얘기와 똑같거든요 그동안 신천지가 추구해왔었던 그 목적과 당위성들을 버리라는 얘기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지도부를 교인들과 분리해서 지도부를 타격을 해야 그 정당성을 포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신천지 교인분들은 지금 지도부에 대한 신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계속 이렇게 들복고 이렇게 해서는 그 정체성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들 거니까 코로나 초기에 맨 처음 생각한 거는 한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니까 저 사람이 신천지 최초의 환자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300명하고 예배를 받다는 건 말이 안 될 것이다 대구 신도만 해도 얼마고 경상부까지 포함하면 또 얼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대구 집회 장소에 모였을 때 밀집된 공간을 생각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고 또 한 층을 텄을 테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 거기서 일단 어느 정도의 전파가 또 됐다면 다음 집회, 다음 집회 다시 센터로 내려가고 보험방으로 내려가면 이게 중층 복합적으로 계속 모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번져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명이 300명과 함께 예배를 드린 걸로 계산하면 절대 안 된다 더군다나 모임의 형태도 그냥 좌식으로 정답이 쫓으리고 앉는 거니까 의자 없이 그래서 이제 방역당국하고 얘기를 한 것은 한 명이 300명이 모이는 장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모략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 본부에 연락하면 그 300명 명단 얻어가지고 간단하게 전화 연락하고 다들 집에 가만히 계시면 저희가 연락할 테니까 기다리시고 증상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시면 진단을 받으시고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했는데 모략이라는 걸 나중에 몇 번 속더니 이제 여러분 경기지사나 서울시장은 좀 아는 것 같아 이제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어떻게 연락을 해갖고 모략이라는 전술을 한참 설명하고 전부 다 내놓지 않을 것이다 신천지의 인적 구성은 아마 이렇게 복잡하게 동심원을 그리자면 이렇게 이렇게 교육생까지 또는 교육생으로 끌고 가려고 대기 중인 명단까지 하면 여러 개의 동심원을 그려야 되는데 라고 이제 또 연락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결국 신천지가 내민다고 다 믿지 말라까지는 이제 갔어요 그랬는데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건 대구나 부산이나 울산에 있는 신도들이 과천에 모였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과천도 대구로 갔고 어디도 대구로 모이고 그러니까 전도특전대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나왔고 전도특전대 전도특전대가 이제 매달 서로 이제 집합을 마다 이제 교류가 있기 때문에 특전대에서 특전대 활동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 데 좀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만 아직 뭐 따뜻하게 밝혀진 것은 또 없고 추정 가능성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특전대 얘기 나오고 아니면 처음에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뭐 이 사람들이 거주는 대구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부모의 핍박을 피해서 뭐 부산에 가서 예배를 한다든가 창원이나 마산이나 마산으로 간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우리가 좀 열어두고 이 지점을 사실 대야 될 것 같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31번 확진자의 태도가 좀 이제 정상적이지는 않다 보니까 신천지 탈퇴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신천지 아니야? 라고 밝혀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31번 확진자가 신천지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그러니까 신천지라는 특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우열을 표명하기 시작했는데 아까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그냥 상식적인 대응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천지를 중심으로 사건이 터진 거죠 대규모 확진자가 나왔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제 명단이나 시설 등을 좀 빨리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신천지가 주는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해서 나온 게 압수수색 이야기입니다 압수수색을 놓고도 사실은 이게 뭐 정부 당국도 그렇고 뭐 검찰도 그렇고 지방의 목소리도 그렇고 국민의 목소리도 그렇고 서로 다 어떤 좀 충돌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압수수색은 하고 싶죠 당장 하고 싶죠 우리야 뭐 평소에도 하고 싶었던 게 압수수색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고 검사 앞에서 대질신문을 신천지랑 같이 받고 나중에 따로 가서 진수시서를 내면서 또 검사나 검사 밑에 있던 수사관들하고 얘기를 하면 역시 법은 법이야 이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면 반국가적인 단체입니다 어떻게 건방지게 대한민국에서 나름대로 국민을 상대로 뭔가 포교활동을 하면서 연호를 갖다 쓰고 지가 왕이야?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연호에다가 왕관 쓴 거 못 봤습니까? 라고 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보안법상으로도 문제가 되는 국가를 참칭하는 행위라고 해도 이단 사회비 종교 애들이 지가 왕이라고 하는 거야 맨날 하는 짓이지 자기가 황제라고 하고 옥황상제라고 하고 부처님의 현신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할 의도를 가지고 범죄 단체를 구성하고 거기에 어떤 정관을 만들고 조직적으로 회합을 하고 남을 갖다 해치는 행위를 분명히 하는 딱 증거까지는 없더라도 전체적인 윤곽 정도로 해서 범죄가 소명돼야지 그걸 가지고 법원에 가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봤냐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그것보다 더 한 단계 올라가 있죠 그렇겠죠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니고 훔쳐 때린 것도 아니고 횡령을 정식으로 해서 얼마를 띵겨 먹었다는 것도 아니고 뭔지 모르지만 위험한 놈들이 있다 들어가서 좀 뒤져보면 나올 것 같다 이건 안 되거든 그렇겠죠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증거를 찾으러 간다 이래야 되는데 뒤져보면 뭐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법원에서는 다 칼인 거죠 법률적인 차원에서 검사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압수수색해도 이걸 가지고 내가 라고 하는 거죠 일단 압수수색하고 강제조사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압수수색이라는 거는요 법원에 허가를 득해야 되고요 그 압수수색하는 목록과 내용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것만 그렇다면 이미 그 압수수색을 들어가는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이 되겠죠 압수수색이니까 수사기관은 거기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어디에 있으며 이걸 다 알고 들어가야 압수수색이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압수수색은 치료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결과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특히 이렇게 신천지 명단이나 신천지 활동에 대한 자료를 얻고 싶었다면 압수수색보다 강제 조사를 몇 단계 거쳐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고 그러한 조사를 과정 속에서 신천지가 거짓말하면 또 다시 자료를 요청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맞고요 단계별로 가야 된다 단계별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신천지 해산 문제도 그렇고 압수수색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서둘러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자료가 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집합본부라든지 지교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가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사실 신천지 문제를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코로나 문제를 본다면 신천지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신천지를 때려잡겠다 해산하겠다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한에 집중을 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한 관련된 문제는 방역 국가가 방역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분명히 방해하고 그걸 막으려는 의도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압수수색할 때도 부산 야구보 지파 지성전을 압수수색해야 한다 우한의 관리 그럼요 왜냐하면 제가 우한에 관련된 녹취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명백히 우한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은폐하려는 노골적인 시도가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신천지에서 잘 알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명단에 대한 공개 자체도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해서 방역에 협조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신천지를 때려잡자 그런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신천지 교인들을 보호하고 신천지 지도부가 지금 방역 실패의 원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걸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소명하고 거기에 따른 압수수색을 요구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저희도 그렇게 쭉 주장을 하다가 또 내부 근거 자료들을 폭로하다가 그게 압수수색의 정당성이 사라진 순간이 행정수사가 이제 들어갔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 방식으로는 검찰을 설득할 수 없구나 그거를 깨달은 날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는 사실은 내가 검사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리고 신천지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수사할 의지가 있다면 사실 별권 수사라고 해서 피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일단 고소 들어온 거 다 다시 꺼내가지고 쫙 들어놓고 이 건에 대해서 뭐를 찾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뒤지기를 한참 뒤지다 보면 뭔가 걸려요 그렇죠? 그럼 엮어가지고 다시 범죄가 조금 소명되면 또 그거 갖고 해서 근데 그럴 건은 많잖아요 많죠 고소고발에 대한 거 다 뒤지면 신천지에 대한 것들 꽤 많다고 그걸 묶어가지고 뭐를 소명하기 위해서 뭘 찾아오겠다는 정도의 건은 만들 수 있는데 사실은 검찰이 도와주겠다고 맘먹으면 그렇게 해서 압박이라도 하면서 제대로 된 명단 빨리 제출하도록 신천지를 갖다가 옥죄는 정도의 효과는 발휘할 수 있는데 또 검찰이 또 얼마나 신중하고 또 한지 뒤로 물러나서 아직은 뭐 앞에 나오진 않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검찰의 의지가 있다면 이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좀 마음에 많이 근데 옛날에 뭐 없던 사건도 만드는 정도의 의지를 보인다면 뭐 예를 들면 뭐 보안법과 관련해서 막 사람들을 갖다가 올가 맨다든가 공안 수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조그마한 코트리만 잡아도 귀신같이 그냥 물고 들어가서 하나 찾는다고 해놓고 한 10개 찾아갖고 나오고 그러니까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지난 한 10년 15년을 돌아봐도 검찰이 신천지 문제에 그렇게 의지가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보이는 지점들도 정확하게 수사 좀 미온적인 태도를 좀 많이 보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법 이야기하면서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정읍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압박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신천지 신도들이 뭐 불안하다 그래서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압수수색은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결국 이제 좀 안타깝지만 그 정읍에서 한 분 이제 좀 투신하셨는데 어... 요게 조금 격가지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가족이 지금 굉장히 신천지가 많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가족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요 때 우리 가족들이 좀 취해야 될 지점들을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방송에서 전화 인터뷰 할 때 쭉 인터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했더니 말미의 그 앵커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그 말을 끊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타인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해하려고 추구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어떤 일반인이 신천지 교인되는 과정을 제가 언론에서 쭉 풀어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 과정을 풀어서 얘기하는 건 이 사람들이 이렇게나 이상합니다 라는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한 사람 주변에 복수의 사람들 두세 사람의 사람이 다 연기를 하고 그렇게 다 거기 붙어 있으면 누구라도 신천지 교인으로 포섭될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결론을 얻기 위해서였거든요 예컨대 이제 가정에서 누군가 딸이 부인이 신천지 교인에게 드러나면 일단 너무 놀란 건 놀라지 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렇죠 놀랐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사람의 결정 그 사람의 어떤 선택을 존중해 주고 나서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왜 거기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경의와 이유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신천지 교인이라고 했을지라도 존중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이 문제의 진짜 중요한 그냥 좋게 좋게 얘기하는 그런 해결책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해결책이고 이걸 저희는 가정에서 여러 차례 확인했고 지금 이걸 국가적인 스케일로 보고 있어요 주변에 신천지 교인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이해 안 되고 난 도통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럴 수 있겠다는 개연성을 갖고서 존중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이게 문제 해결책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지점들을 우리가 여기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정읍과 같은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이미 사람의 목숨이 희생됐다고 한다면 일단 거기에 대해서 애드웨트도 분명히 취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종교의 자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될 거예요 신천지 수뇌부하고 신천지인들을 확실하게 띄워서 신천지인들의 종교의 자유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신천지 수뇌부가 벌이고 있는 타인의 종교의 자유를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가적으로 헌법적 가치를 심해하는 거니까 조치를 취해준다라고 한급교회가 상당히 정교하고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혹시 또 다른 엉뚱한 말이 나올까 봐 좀 걱정은 되는 거죠 그렇죠. 댓글들도 보니까 사실 여기서 얘기하기 차마 좀 힘든 과격한 댓글들이 많이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절대로 그렇게 정죄하는 어떤 접근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정죄하지 말자도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소극적인 태도도 필요한데 사실은 지금 사회 안에서 일반인들과 신천지 교인들 사이의 간격이 점점 커지고 그렇죠. 갈등이 점점 골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여기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크리스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언론에서 이 이야기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교회 공통체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하면서 유튜브에도 급상승에 큰 교회들이 어떤 온라인 예배들이 올라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배 시간대에 교회에서 정말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원수 사랑이 어떤 대개 고차원의 윤리라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한 그게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려는 태도야말로 사회적 간격을 좁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짜 해결 방책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요새 많이 느끼거든요 심지어 저는 원수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이미 편 나누기가 끝나 있는 사회의 진영 안에서 왜 신천지 교인들을 두둔해? 너 어느 편이야? 라고 묻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적어도 교회 안에서 들을 만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목소리 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메시지를 반드시 얘기해줘야 한다 그럼 솔직히 터놓고 얘기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를 한번 증명해봐라 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로서 할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신천지인들이 오히려 가장 위험에 처해 있고 집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뛰어나오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떠밀려 나와서 거리를 헤매기도 하고 기숙사에 이상한 기숙시설에 그냥 집단으로 기거하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는 가난과 생활고에 이어서 바이러스까지 그 사람들을 덮친다면 그럼 이 자리에서 교회의 가치는 뭐냐 교회의 가치는 이놈들 거봐라 이 녀석들아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가치냐 아니면 끌어안고 지금 얘기한 대로 원수를 사랑한다는 마음 우리 그 마음으로 신천지 신도들이 뭔가 어려움을 얘기한다면 이렇게 해도 도와주고 싶고 저렇게 해도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해도 표명하는 것이 교회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인가 지금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된 거죠 교회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가치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교회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제가 교회를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잖아요 교회를 대변한다는 게 아니라 교회의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교회의 입장 이게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교회는 신천지한테 너무 많이 대었어요 대었어 추수꾼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깜짝 깜짝 놀라죠 교회 입장에서는 신천지는 그냥 멸망할 집단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회의 정서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고 대기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과연 지금 현재에서 그런 성숙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국교회의 현 주소인가 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신천지 아웃을 할 때도 일단 우리 교회만 아니면 돼 그랬던 교회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교회가 신천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무료 성경신학원 이런 것들 말고 실제적으로 신천지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데 추수꾼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신천지를 이야기했지 이런 것들을 좀 대책의 차원에서 얘기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조금 멀리 왔지만 그래도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나눈 것 같고요 어쨌든 다시 좀 질문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수사 조사 얘기 나오고 압수수색 단어 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에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기자회견은 이제 이만희 씨가 등장한 처음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입장 발표만 했죠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유감이다 라는 표현으로 대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압박을 받으니까 이만희 씨가 기자회견을 나왔는데 다른 방송들에서 사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냥 짧게 눈여겨보신 한 포인트만 딱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총무님부터 먼저 좀 일단 뭐 이만희 씨가 대중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자기네 신도들을 상대로 얘기를 메시지를 전달한 거고 자기네 국가라는 개념에서 말을 한 거라는 점이고요 일단은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특별히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적 비판 가치가 없음 수장님 좀 어떠세요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해외선교부장 아 해외선교부장 그렇게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쪽에서 나온 이야기들에 집중을 하셨다라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검찰의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한 가진 노력 중에 절정이 기자회견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게임에서는 탱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탱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몸빵이거든요 몸빵 그러니까 전면에서는 이만희 씨가 몸빵을 하고 몸으로 막아주고 여러 가지 과한 제스처로 관심을 끊고 네 이제 뒤로는 해명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길게 해명해야만 하는 실무자들이 있었죠 네 그리고 그 해명을 통해서 의혹들을 불식시키고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떨어뜨려야 되는 신천지 지도부의 의도가 되게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었고 그리고 언론과 미디어가 이제 시계나 김평화에 집중하고 있었을 때 네 이미 사실 신천지 지도부의 작전은 성공적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제가 기자회견을 보던 관점이었습니다 네 사실 너무 좀 안 해도 될 분석들까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고 저는 기대하기는 또 요한계시록을 제발 들먹거렸으면 했던 건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내가 미리 읽었어요 아 그리고 기자회견 준비하면 아 저부터까지 다 읽으셨습니까? 아 중요한 기절을 찾아가지고 네 주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왜냐하면 또 귀신 사탄 이야기를 꺼내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지껄이 되겠지라고 했는데 네 상당히 정돈된 모습으로 딱 준비한 안건들을 문건들을 갖고 나와서 보여주고 읽고 보여주고 읽고 물론 그 다음에 일문일담에 가서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면서 완전히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정말 모략이든지 아니면 옆에 젊은 친구들이 제대로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꼭 하시지 않으면 지금 큰일 납니다라고 해서 설득을 했는지 네 네 그 문제가 하나 있었고 옆에 누가 있었냐가 역시 관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허니 권 땡땡씨가 옆에 있다는 등 뭐 김씨 김씨 두 김씨가 있다는 등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옆에 누가 있었는가를 보고 그 옆에 누구를 입도록 꽂아준 사람은 누구일까를 이제 계산을 내야 되니까 그거를 유심히 봤는데 뭐 약간의 소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로 이제 뭐 김평화라는 인물이 등장했고 김평화를 과연 누가 꽂아줬을까 이걸 통해서 그냥 대충 돌아가는 걸 유추해 보는 정도 네 거기에서 소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보시면서 신천지라는 판국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지점들을 한번 보셨다라는 말씀이죠 저도 뭐 여러 개 봤는데 저는 그냥 딱 하나 저한테 딱 와 닿았던 건 이러고 들어간 거였습니다 네 타봉하고 들어갔던 거 아 저 사람 딴 세상 사람이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그리고 광주에서 수술 받을 때만 해도 이제 다 끝났구나 했는데 근데 큰 절을 두 번 하고 벌떡 일어나는 건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팔도 안 짚고 일어났던 거 같아요 거의? 그죠? 이 절하고 보통 이제 일어날 때 이렇게 막 짚고 일어나잖아요 한쪽부터 일어나야 정상 아니에요? 끙 하면서 나중에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일부는 여기서 좀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신천지가 정부에 협력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다양한 좀 여러 가지 의욕이 있는 대응들을 했던 것들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한마음 아파트 그리고 현행법 위반 그런 문제들을 조금 더 다뤄야 될 것 같아서요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